아드님이 엄마를 위해 신청하신 애기야 가자 파리예요님 OST 사랑의 콜센터에서 불렀었나요? 사랑의 콜센터에서 불렀었죠? 거짓말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와 여러분들이 노래를 들어볼래 어려운데 이 노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큐 세상엔 안되는게 있나죠 한사람 사랑하는가 미워하는 마음 깊이 숨길 수는 없나봐요 그대가 지구 다다올네요 난 그저 외면하려한게 내 마음 이미 그대 안에 있는데 많이 모자란게 넘치는 사랑을 주고 어서마에 못났네 너무 큰 소리로 웃어주네요 그대 잠시 쉬어가도 돼요 그대 그냥 헤쳐가도 돼요 지금 그대의 그 자리는 항상 비었어 뒤에 난 괜찮아요 그대여 난 거짓말을 하래요 그대 없인가요 그대 잠시 쉬어가지 말아요 그대 그냥 헤쳐가지 말아요 지금 그대 그 자리를 비우진 말아줘요 그대까지 난 세상에는 너무 힘든게 좋은 한사람 깊이 사랑할수록 날 위해서 항상 이별을 즐기려 한사람 깊이 사랑할수록 한사람 깊이 사랑할수록 한사람 깊이 사랑할수록